안녕하세요. 예습인전성결기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지하에서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수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저기 전광원 목사 쪽에서 막 와서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마가산하고 애쓴 분들 있죠. 또 이동욱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어요. 방금 이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 근처 다 오셨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금천경찰서로 가요. 사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욱 회장님이 변호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진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이번에도 이 회장님이 제 것까지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알아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3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고소 항목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우물쭈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고소하는 일을 앞장서기는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장님이 변호사님과 더불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권중훈 집사님이 앞장서서 또 많이 모아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해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성도와 성도, 단순히 목회자와 목회자,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한국의 전체가 추락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범죄가 너무 심각해요. 분명히, 분명히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범죄인데 범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반복되고 재박산되고 여기에 또 미혹된 영혼들이 계속 거기에 함주를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합리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쇠기를 박을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글피를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판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한국길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또 열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통에 보셨을 겁니다. 놀랍죠? 경찰을 대놓고 폭행을 해요. 대낮에 말입니다. 그게 전광훈 집단이 실제입니다. 전화단 목사님의 마이크 들고 얼마나 소리를 찔렸습니까? 이거 아리안과 이동욱이 시켜서 저랑 이 회장님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전광훈 목사님 쪽에서나 사람 시켜서 사람 부려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들죠. 유튜버 통해서 쌍말 인격살인 하게 하는 거 다 지시내려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사람들에게 조종하면서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안이완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동욱이 시켰다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옵니까? 예전에는 안이완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끄집어냅니까?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요. 자, 경찰만 폭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호숙님이라고 했죠. 이분이 차를 타고서 전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면서 다녔어요. 아니, 본인들이 존경하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본인들이 따르는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면 아멘해야죠. 환영해야죠. 본인들이 설교를 때 아멘했잖아요.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틀어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를 잡고 유리를 깨고 뒤에는 짐을 끌어내리고 사람에게 폭행을 간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끌어당긴 나머지 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차 안에다가 소화기를 뿌려서 분말가루가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나단 목사가 시킨 거예요. 대놓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게다가 아니더라고요. 뉴홀포리스라고 우파방송이 있잖아요. 정말 애국하는데 열심을 내는 분이잖아요. 이 대표님. 그런데 우파방송인데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빨갱이래요. 간첩이래요. 와, 달려들어서 얼마나 난리를 찌는지. 이거는 정상적인 집단이 진짜로 아니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데 그런 말을 정광훈 목사님이 원로 목사 대회 때도 했어요. 자기보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주사파래요. 빨갱이래요. 아니, 그게 왜요? 그게 왜요? 광화문에 까는 거 그거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랑 함께 갈 수 없대요. 아니, 그게 왜요? 그게 왜요? 아니, 한국교회 살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있다면 주사파 물리칠 수 있다면 좌파 세력 뿌리 뽑을 수 있다면 다 같은 편 동지잖아요. 왜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라면 그게 다 빨갱이고 그게 다 주사파고 그게 다 척결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라이팅 된 이 맹신자들이 추종자들이 똑같은 반응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 교계대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이 대한민국 내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라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공격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욕먹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18화씩 보내요. 그리고 1월씩 보내요. 18화도 아까웠나 봐요. 그 다음에 4월씩 보내요. 4월 벌이니까 죽을 사자 죽으라는 얘기 같아요. 이야, 참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까 소송 얘기를 끄져버렸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범법행이에요.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갈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쪽에서 정광훈 쪽에서 너무 행패를 벌이면서 또 교회까지 쳐들어오고 또 로비까지 누가 들어왔다가 그거 접하고서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교의 성도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속상해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교의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것은요 이럴 때 저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얼마나 격려와 위로도를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또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됐다면 제가 힘이 빠져서 해농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 주시지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요소거든요. 기도해주는 것 중복이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계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전체가 삽니다. 악성 종량은 잘라내야 전체가 삽니다. 내버려두고 덮어두고 그냥 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정권교체를 이뤄주셨어요. 5년간 기회를 주셨어요. 이 5년 동안에 교회 내부의 썩은 부위 교회 내부의 악성 종량 이 부분을 수술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수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머리는 3주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하얗게 쉬어버렸지만 얼굴은 쏙 빠져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력이 상대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자금력 엄청나고 변호사들 30명이나 되고 다 상관없어요. 전쟁은 여왁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이시 골리아스 앞에 했던 말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고 네가 몰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리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스 군대의 시세로 공중이 세와 땅의 들침생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진 줄 알게 하겠고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의 이지하냄을 이 물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바단 작은 유대 땅의 왕이에요. 모합 암몬 마흔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야이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분명히 끝장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셨어요. 모합과 암몬과 마흔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마흔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모합과 암몬이. 그리고 남은 모합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질이 멸렬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광훈 세력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거짓이 드러나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이제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소송이 들어갔고 이게 밝혀지면 일파만파 퍼져나갈 겁니다. 쌈짓돈 쓰듯이 썼던 것들 이거 횡령 문제에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분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닌 것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